국권 침탈에 맞섰던 3.1 만세운동이 95주년을 맞지만 일본은 반성은커녕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각계인사 33명이 일본 정부의 각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인창 기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가장 영예로운 훈장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독일의 총리에게 이스라엘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한 것은 전후 지금까지 독일 정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진심어린 반성을 해온 데 대한 감사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6년이나 국권을 침탈하고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이웃나라 일본의 정치인들은 반성은커녕 최근에는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보유와 교정권을 금지한 평화원법 구조를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전쟁 피해국들의 분노를 크게 사고 있습니다. 이에 3.1절 95주년을 앞두고 각계인사 33인이 국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일본은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자행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태평양전쟁 패정국 선언을 기억하고 책임있는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일본은 2차 대전 중 식민지 백성들에게 입힌 진병, 진영 등 강제 진지과 종군 위안부 원포 피해, 산림동포 문제 등 죄반 피해에 대해 근대국가로 자치하는 일본의 국격에 부합되도록 조속히 해결하라. 이번 선언문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최종 점검한 가운데 한일 기독의원연맹이 주간에 발표됐으며 공식 발표에 앞서 서명자들은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한일 간 역사정립을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선언문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독립선언문 발표에 당시 33인의 지도자들이 참여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완전, 자주, 독립, 통일 여기까지 가야만 3.1운동이 계획했던 또 목표로 했던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만 있을 수 없다. 입장을 한번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개를 주셨습니다. 한편 선언문 주요 서명자로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민주평통 전 수석부의장 김상금 목사, 조계종 송월주 전 총무원장, 천주교 조비호 신부 등을 비롯해 WCC 세계교회협의회 장상공동의장, 숙명여대 이경숙 전 총장,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 민주당 박해자 최고위원, 역사학자 이희와 씨 등입니다. 또 신호범 미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 등 해외 지도자 15명도 서명해 한인 동포들이 뜻을 함께했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일기독의원연맹은 이번에 발표된 시국선언문을 28일 당일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유엔과 미의회, WCC, 교황청 등에도 대표자를 보내 선언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실제로는 언어eker신 시국선언문으로